네 그러게요. 제가 생일을 맞아서 작동 팬미팅을 했었는데 그때 멤버들이 어렸을 때 더운데 그랬어요. 그래서 빅찬이 떨림을 배웠는데 그래도 팬분들이랑 재밌게 놀아가지고 너무 추억이었대요. 여러분. 원점프 팬미팅 때. 오~~ 재밌었어. 재밌었어. 네. 어떡해. 다음에. 제가 못할 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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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우리 예연이. 아. 뭐야. 한국국토정보공사 500일 이제 앞으로 쳐서 챙겨야 될 게 많으니깐 여보가 너무 좋죠 500일 날 500일 날 200일 날 200일 날 200일 날 100일 날 진짜 너무 웃겼어요 제가 몇 번을 받을게요? 네, 다음 번호로 봐요. 저는 제일 두꺼운 공주예요. 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CS 센터에 CS, 게다가 저희 덕분에까지 8분이 있다. 아, 대박. 야, 대박. 멘트에서 이럴 때까지 안가는 것 같아요. 네, 버티istan. 피부가 난방할게요.